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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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칼들이 여기 그려면 근육이 아악! 놀라면서 근육이 딱! 다가가 안 빠져 아악! 돌리면 좀 돌려 돌리면 앞둑이 찔러서 뺄 때 돌려도 돼야 공기가 들어가 나와 공기가 그렇게 찌르면 이렇게 찌르면 이게 미끄러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또 밑으로 미끄러지지 빨리 차량 들어가야 되겠다 안 돼 대화가 갈수록 아니 요리한테 챙겨버린 얘기 안 하다가 왜 자기 얼굴 보고 그런지 자꾸 찔러서 쑤시고 이런 얘기한다? 응? 아 갔다 갔다 롤리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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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롤리풀 롤리풀 다 왔어 지금 박수가 없어서 한번 돌아와 이제 카메라 세대야 원투수리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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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갈게요 고맙습니다 누가 휴대폰에 있는가라 네 말 없어 네 말 오케이 건더님이 자 요즘에 듣고 있어요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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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시작할려고 그러는데 네 괜찮아 괜찮아 조용 와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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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야 조명비시를 할 때 인상 푹 쓰고 있다가 뒤에 한 대니까 전부 다 그냥 얼굴 스태프를 보게 되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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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이제 위치 서시고 가겠습니다 바스트 먼저 갈게요